여러분, 틀에 나와주셨는데 차연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차연씨겠습니다. I lay my life down at your feet You only see what I need You only see what I need 오, 귀엽죠! I lay my life down at your feet You only see what I need I'm born, I am all to you 당신이 준비되셨습니다! 아멘! 삶에 돌아가셔서 하여님의 은혜를 충만하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ud net 까지 여행 도착 여행 은혜 우리에게 중고등학생들이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상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빨리 10분 안에 재료짓게 만들어야 합니다. 야, 안 돼. 10분 안에 기도 다 해놓고 은혜 다 버려놓고 10분 안에 진짜 못해. 야, 우리 재료짓게 하려면 계속 가야지. 야, 그 재료짓게 파잖아? 그 재료짓게 못 파지면 할아버지한테 가야 돼. 아, 시끄러우셔. 아, 진짜 잠살이 이렇게 저렇게 와. 아, 진짜 시끄러워. 야, 야, 10분 안에 안 돼. 지금 뭐 하는 거니까? 와야, 네, 예. 지금부터 제 명량에kop니다. 각 모든 마개 사 butcher 마탐, 사탄 welfare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재료나 나오세요? 여행까지 없으세요? 아, 그래? 사탄과 마귀들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죄짓게 만들라 그러세요 여행 가서 올리래요 아 그래 엘리트 사탄이 원석선생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 죄짓게 만들라 엘리트 하아 너 그래 무슨 일 있어? 어 무슨 일이야? 싸웠거든 아 걔 좀 부럽지? 어 속상해? 어 우리 스트레스 날려버린 방법이 있는데 네? 담배야 야 이거 얼마나 좋은데 스트레스 바로 날아가 필요 없다고 필요 없어? 정말? 없다고 필요 없다고 아 어느냐 싸가지도 없어가지고 뿅 왜 그래 아 어린애가 개념 낳고 못 낳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쟤 원래 개념 없어 와 진짜 seeing poor woman 우리 버자비자 바 possa 그렇게 길에 ω 나 끝까지 기 없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스트레스 자 근데 얼마나 많다니깐 좋은 방법이 있어 igkeiten 담배야 왜 이렇게 스트레스 날려버린다 몸 안 좋잖아 아니 몸에 안 좋겠 sill 한 번 피는데 몸에 curious 한 명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해 아... 훈련하겠네 , , , , , , 블루? 헬로우! 멀쥐! 나 제일 많은 거 알게 해줄까? 불을 들어가야 돼 이건 죽을뉴소 이건 죽을뉴소? 이EE는 이 진짜 죽을뉴소 아, 크리스찬 간덴스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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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짓는 길과 죄를 짓지 않는 길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